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입니다 오늘부터 몇시간에 걸쳐서 너무도 유명한 작품입니다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라는 작품을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와 함께 가장 많이 읽히는 고대 서사시라고 할 수 있겠구요 여러모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와 비교가 되는데요 우선 호메로스 작품들은 고대 그리스 시대에 쓰여졌죠 당연히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아이네이아스는 로마시대 작품입니다 당연히 라틴어로 쓰여졌습니다 이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시대적 배경이 되는 로마의 역사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알아야 합니다 이 작품은 로마의 전성기에 로마의 건국신화 설립자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과연 로마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던지게 되구요 그 질문 하에서 여러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감동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요 이 이후에 영상들에게 남겨두기로 하구요 오늘은 전체 스토리 이야기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농담처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오늘 배운 내용만으로도 아이네이아스에 대해서 꽤만 읽은 척 자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네이스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내용을 먼저 잘 숙지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하시다면 여러 번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이 아이네이아스 서사시는요 로마시대 제정을 시작한 옥타비아노스 즉 초대 황제인 옥타비아노스가 그 당대 최고의 신인 베르길리우스에게 서사시를 한번 써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권고를 하게 되구요 그 권고를 받아들여서 베르길리우스가 로마의 시조로 추앙받는 아이네이아스의 일대기를 소재로 쓴 장편 서사시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름이 헷갈릴텐데요 아이네이스는 뭐고 아이네이아스는 뭐냐 이 차이를 헷갈리면 안됩니다 서사시의 작품명은 아이네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네이스의 주인공이 아이네이아스입니다 아이네이스라는 뜻 자체가 아이네이아스의 이야기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헷갈리면 안됩니다 우선요 이 아이네이스는 순수한 베르길리우스의 창작품이 아니라 2차 창작물입니다 많은 부분을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에서 빌려와서 거기다가 살을 붙여서 창작해낸 작품입니다 그렇지만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와는 다른 배경 즉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주제가 호메로스의 작품들과는 또 다른 측면들 또 다른 감동을 우리에게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이 아이네이스의 구성을 잘 알기 위해서는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일리아스라는 작품은 무엇을 다루고 있나요? 주인공 아킬레우스가 10년 동안 트로이 전쟁을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오디세이아는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모험담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오디세이아입니다 그런데 아이네이스의 저자 베르길리우스는 이 둘을 참고해서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아이네이스인데요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시간적 순서를 바꿔놓고 결합을 시킨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네이스는 총 12건으로 되어 있는데 1건부터 6건에는 오디세이아식 모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디세이아에서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험을 다루고 있죠 그런데 아이네이스는 트로이 전쟁 후에 새로운 트로이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탈리아로 가는 모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오디세이아식 모험을 다루고 있고요 뒷부분으로 가면요 일리아스식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네이스가 이탈리아 라티움 지역에 7군의 범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곳 토창민들과 많은 전투를 벌이다가 마침내 승리를 거두고 그곳에서 정착하고 도시를 세우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순서를 바꿔서 결합을 해놓고 있는 책이 바로 아이네이스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뭐냐면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겠지요 그래서 호베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는 일단 파괴를 전제합니다 전쟁을 위해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게 목적이었고요 아이네이스는 파괴를 전제한 모험이 아니죠 이것은 건설을 전제로 하는 모험과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리아스는 파괴를 위한 전쟁을 한다고 한다면 아이네이스는 건설을 위한 전쟁을 하게 되겠고요 오디세이아가 귀향을 위한 모험을 얘기한다면 아이네이스는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모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네이스의 주인공인 아이네이아스는 어떤 인물인가요 이 아이네이아스는요 다르다노스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네이아스의 조상을 꼭대기를 찾아 올라가 보면 이탈리아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다르다노스가 신의 심판을 피해서 소아시아로 이주하게 되었고 자기 이름을 따서 다르다니아라는 도시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르다노스의 후손들이 트로이를 세웠고 트로이가 멸망하자 트로이의 유민들을 이끌고 아이네이아스가 다시 원래 고향인 이탈리아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이 아이네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네이아스는 아프로디테 즉 비너스죠 미의 여신 또 성의 여신인 비너스와 인간 안키세스의 아들입니다 그리고요 트로이 왕 프리아머스의 사위인데요 지금 이 그림을 보시죠 비너스와 안키세스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장면입니다 남신 중에서 가장 바람둥이하면 제우스죠 여신 중에서 가장 바람둥이하면 성의 여신이니까 당연히 비너스겠죠 비너스에게는 비밀의 무기가 하나 있었는데 마법의 허리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허리띠를 던지게 되면 누구든지 이 비너스와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이 마법의 허리띠를 사용하는지 제우스가 어느 날 비너스에게 와서 함부로 이 허리띠를 사용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너스는 이 허리띠를 사용해서 신들과 인간을 유혹하고 사랑을 나누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트로이 왕족으로 잘생긴 목동 안키세스를 유혹을 하게 됩니다 둘은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나 신과 인간이 사랑에 빠지면 특별히 여신과 인간 남자가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하게 되면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우스가 또 자기도 바람중이면서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비너스는 안키세스에게 말을 합니다 절대 여신 비너스 나와 사랑을 나눴다는 것을 절대로 발설해서는 안됩니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안키세스가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내가 누구와 사랑을 나눴는지 아느냐 바로 그 미의 여신 가장 아름다운 여신인 비너스와 사랑을 나누었다 사람들에게 막 떠들어 댑니다 그 소리를 제우스가 듣고요 화가 나서 벼락을 이 안키세스에게 내리치고 맙니다 그 바람에 안키세스는 절룸발이가 되었고요 비너스는 슬퍼하면서 그를 떠나게 되었고 그의 품 안에 있었던 안키세스와 사이에서 얻은 아기 즉 누굽니까? 아이네야스죠 아이네야스를 이 안키세스의 품에 던져놓고 비너스는 떠나게 됩니다 이 아이네야스는요 어린 시절부터 포세이돈의 예언을 듣고 자랐습니다 이 포세이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트로이를 구원해 낼 사명을 가지고 있는 아이다 라고 이 포세이돈이 아이네야스에게 늘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네야스는 어린 시절부터 트로이를 멸망해서 구원해 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트로이는 그리스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네야스는 트로이 유민들을 데리고 새로운 트로이를 건설하는 사명을 품고 떠나는 그래서 불타고 있는 트로이를 탈출하게 됩니다 아이네야스의 아버지 야키세스가 위에서 말씀드렸죠 제우스의 벼락을 맞아서 다리를 절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버지를 들춰매고 옆에는 그의 아들을 끌고 그리고 뒤에 그의 아내를 데리고 탈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급하게 탈출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그의 아내를 그만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주인공 아이네야스는요 새로운 트로이, 새로운 고향을 찾아가지고 지중해 연하를 떠들게 되어집니다 그는 모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요 처음부터 아이네야스에게 목적지가 선명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주어지다가 이곳인가 저곳인가 그는 여러 곳에다가 도시를 세워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점차점차 선명하게 그의 목적지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사명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뭘까? 내 인생의 사명이 뭘까? 처음부터 이것을 선명하게 아는 사람은 드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사명 또는 목적을 깨닫기 위한 수많은 모험과 시도,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쉽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실제로 아이네이아스는 자신들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이탈리아라는 것을 알았지만 거기에 도착하기까지 엄청난 고난을 겪어 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삶의 목적이 선명하게 주어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더라도 그것을 실천하기에는 수고와 아픔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이네이아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아이네이아스는 그 여행의 과정을 통해서 그 모험의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 안키세스를 죽음으로 잃게 되고요 오디세이아에서 보면 오디세우스에게 눈을 찔려가지고 시력을 잃어버린 폴리페무스 괴물이 나오죠 또 폴리페무스도 만나게 되고 또 괴물 스킬라와 카리띠스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모험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이탈리아로 가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오히려 그는 이탈리아와 멀어진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바로 풍랑을 만나서 아프리카 카르타고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온갖 고생에 지친 아이네이아스를 카르타고의 여왕 디도가 따뜻하게 환대를 합니다 그리고 둘은 이내 사랑하는 사이가 됩니다 아이네이아스는 카르타고에 머물면서 사랑과 사명 사이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네이아스는 자신의 사명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이탈리아로 떠나게 되고 디도는 실망하여서 자신이 건설한 카르타고를 불살라버리고요 자살하게 됩니다 아이네이스 1권을 딱 펴게 되면요 디도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디도에게 자신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트로이를 떠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2권부터 6권까지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카르타고를 등장시키는 것은 지중해 해상권을 놓고 치열하게 카르타고와 포이니 전쟁을 벌였죠 그래서 로마가 그들에 대한 우월감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요 아이네이아스는요 디도를 떠나서 이탈리아로 가다가 하데스에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하데스에서요 저승으로 들어가서 여행 중에 죽었던 그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요 하데스에서 이 아이네이아스에게 이 아버지가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미래의 그 후손들로 태어날 위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한 사람씩 소개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안키세스를 한 사람씩 차례로 미래의 이 아이네이아스의 자순노로 태어날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앞으로 로마인으로서 어떤 업적을 이루게 될 것인지를 설명해주고 그리고 아들에게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탈리아에서 새로운 고향을 세울 수 있는지 그리고 앞에 놓인 숱한 난관들을 어떻게 피하거나 견뎌낼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게 됩니다 오디세우스나 또 여기 아이네이아스를 보게 되면요 그리고 다른 여러 신화들을 보게 되면요 영웅들이 하데스 즉 죽음의 체험 음부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요 심오한 깨달음이나 정화의 의미도 갖게 됩니다 자 이런 전통이 나중에 단태의 신곡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아이네이아스는요 하데스에서 미래의 자신의 후손들에 대해서도 하나씩 알게 되는데 그 후손 중에서 누가 있냐면 바로 로물루스가 있죠 로물루스가 로마를 실질적으로 건설을 하게 되죠 그리고 로마를 건설한 후에 또 굉장히 위대한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카이사르 또 카이사르의 양자인 신의 아들 아우구스투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우구스투스를 신의 아들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이네이 서사시를 쓰게 한 동기가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에게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아우구스투스를 신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용교천가죠 요즘으로 말하면 국뽕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요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얘기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동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하데스에 들어가서 자신의 뒤를 이어서 로마를 건설하고 로마를 번성하게 만들 자신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요 마침내 칠곤에 가면 티베레 강가에 있는 라티움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라티움이라는 것은요 이탈리아 지도를 보면 중서부쪽에 있죠 가운데에 티베레 강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로마가 있죠 로마를 중심으로 넓게 퍼져 있는 이 지역을 라티움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라티움 지역에 마침내 아이네이아스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라티움 지역에는 왕이 있었는데요 라티누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 라티누스 왕이 아이네이아스를 환역을 합니다 알고 봤더니 이 라티움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신탁이 하나 있었는데 이방인과 결혼해야 번영한다는 신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티움의 왕 라티누스는 아이네이아스를 반갑게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 라비니아를 아이네이아스와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라비누스에게는 이미 정혼자 투르누스가 있었습니다 투르누스가 사람들을 규합을 하고 세력을 규합을 해서 이 아이네이아스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전쟁 아주 치열한 전쟁 끝에 아이네이아스가 마침내 투르누스를 제압을 하고요 그곳 이 라티움 지역에 라비니움이라는 도시를 세우게 됩니다 여기 라비니움이라는 도시죠 그래서 마침내 자신이 새로운 트로이를 세운다고 하는 그 꿈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아이네이아스가 사망한 후에 그의 아들 아스카니우스 영어로 하면 율루스입니다 카이사르가 율루스 카이사르죠 그러니까 바로 카이사르가 자기는 아이네이아스의 아들 아스카니우스의 후손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 아스카니우스가 라비니움을 떠나가지고 로마의 남동 쪽에 위치한 알바산 기슬계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데 그 도시의 이름을 알바론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요 이 알바론가에서 이 알바론가에서 아이네이아스의 후손들 중에 누미토르와 아물리우스 형제가 서로 왕권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누미토르가 왕이었어요 그런데 동생 아물리우스가 형 누미토르를 몰아내고 권력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의 딸인 실비아를 베스타 신전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여기 베스타 신전의 제사장으로 삼는다는 것은 제사장은 결혼을 하면 안되죠 그래서 자기와 라이벌이 되는 형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인 것이죠 그런데요 바로 이 딸 실비아가 어느 날 틀에서 전쟁의 신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실비아는 쌍둥이 형제를 낳게 되는데요 당연히 작은아버지 아물리우스가 죽이려고 하겠죠 그래서요 자기의 시종 파우스툴루스를 시켜가지고 쌍둥이 형제를 바구니에 넣어서 테베레강에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테베레강에 가해 살고 있던 늑대들이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요 그 바구니에서 쌍둥이 형제를 몰아다가 늑대들이 자신의 젖을 먹여서 이 쌍둥이 형제를 키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늑대 젖을 먹고 자라게 되는데 그 장소가 바로 팔라틴 언덕입니다 로마의 일곱 언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요 그때 이 실비아의 종인 파우스툴루스가 몰래 따라가서 보니까 늑대의 젖을 먹고 자라는 두 형제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데려와서 이 파우스툴루스가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형제는 자라서 용감한 전사로 자라게 됩니다 자기 아간아버지 아물리우스에게 복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침내 카피톨리노 언덕에다가 로마를 세우게 되는데 이때가 기원전 753년이라고 그렇게 시점을 잡습니다 그 이후에 로마는 점점점 성벽이 확대되어서 일곱 언덕을 다 포함하는 세르비우스 장벽으로 세우게 됩니다 마침내 로마가 세우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아이네이스를 통해서 로마 건국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두 단계의 신화가 존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네이아스를 통해서 로마의 기초가 확립되는 단계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그 아이네이아스의 후선 중에서 로물루스를 통해서 로마가 실제적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단계에 걸친 신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로마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만들어낸 구체적인 목적 그리고 이 아이네이스가 후대에 어떤 식으로 읽혀졌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네이스 이야기는 여러분이 들으셔서 잘 숙지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음이 이어지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더 훨씬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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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